50팀 중에 절반만이 살아남게 됩니다. 자산을 다해서 끝난 거 아닙니까? 나요? 미책이 되더라도요. 이 사람한테 또 기회를 줘도 되나? 대형만 참 끝까지 잘하고 싶었는데 오늘을 절대 이기면 안 돼요. 제가 이기적인 분이었던 것 같아요. 수준 없던 콜라보레이션에 대해 굉장히 훌륭하게 퍼포먼스가 이루어졌어요. 음악하면서 즐거워야죠. 화합을 가장한 생존입니다. 서바이벌입니다. 많이 좀 아쉬워서 2조에 합격 전에 여기 온 것만으로도 진짜 좋아요. 감사합니다.